같이 돌아가지 말라고 같이 돌아가지 말라고 자막대고 자세히 박수빈 박수 시작했을 때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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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제 박수 가위가 움직여 가위가 한 번 먹어볼거야 너네 신기한게 많아 너무 보면 다 신기해 바나나칩도 처음 먹고 나도 처음 하고 이빨가리도 처음 들어오고 도무지 너무 좋아 아... 좀 피 올려 좀 피 올려 난리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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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난리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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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뭐 있으면 다 뜯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거를 뜯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... 같이 돌아가지 말라고 설탕아 이쪽으로만 올라그래 같이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갈 때 아, 빨리 가만히 집에 가자. 나중에 해바라기 씨 챙겼네? 언제 챙겼대? 정신이 없어도 해바라기 씨는 사랑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